어머. 수재환이? 어머, 예쁘라. 이게 웬일이야, 이럴 사람이 아닌데. 여보! 여보, 이거 나 주려고 산 거야? 어머, 여보, 너무 예쁘다. 야. 사이즈 딱이다. 준비 엄마, 그게. 아저씨, 구두. 구두. 정태, 웬일이에요? 구두. 사이즈 맞으시면 신으셔도 돼요. 네? 사실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거거든요, 구두. 정샘, 여자친구 구두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어? 제가 아저씨한테 10만 원을 빌렸었는데 저를 못 믿겠대요. 그래서 담보로 가져가셨어요. 네? 담보요? 어머, 아니요. 왜 그랬어? 아니, 정샘 여자친구 선물을. 아유, 세경. 죄송해요,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. 아니요, 돈 못 갚은 제 잘못이죠. 아유, 정샘 여자친구는 좋겠어요. 이렇게 예쁜 구두 선물해주는 남자친구도 있고. 죄송합니다. 정샘이 왜 죄송해요? 착각한 내가 잘못이지. 아저씨, 잠깐 저랑 얘기 좀. 쉬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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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나 일단. 아멘